그러네요 신탄제 6에서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이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? 제가 저는 그... 박박통전의 유독원에 예배라는데, 저도 이제 국회 성질을 통한 것 같으니까 다같이 잘 살면 다같이 잘 살라고 하는게 어떻게 얘기했대? 이 상탱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 잘 살면 돼. 불사한 사람, 불사한 사람 다 다 같이 살면 돼. 근데 이거 같다가 빨리 이런 거 하니까 할 수는 잘 찐.